좀 연식효수 짧은 이렇게 관리 잘 된 인디오도까지 들어간 모델 원회라고 하면 마지막 한대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섬타가 진드피입니다. 최근에 제가 런칭한 예약금 10만원 비대면 탁송 출고는 제가 댓글 아래창에 걸어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마지막 한대. 홈쇼핑 같은 거 저희 맨날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가격으로는 딱 이 수량만 준비했습니다. 품절되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런 멘트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물론 저도 영상으로 차량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많이 보는데 이 차량은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연식의 차가 출시되고요. 그 이후 모델은 보실 수가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동급 차량 대비 2천만원 이상 저렴해요. 게다가 실내도 인디오도가 들어간 브라운 패키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량 아우디의 A8 롱바디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탑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전 세계의 명차라고 불리우는 아우디의 A8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문의를 좀 받았어요. 16년식 아우디 A8 구해주세요. 이 차량이 가장 최신형이고 마지막 버전이기 때문에 그 차량은 제가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메모를 샀다 보니까 없어서 죄송합니다. 없어요 차가. 했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16년식 마지막 버전의 A8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동급 플래그십 약 S 클래스보다 약 2천만원 이상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선택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은 2016년 4월에 등록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1만 7천 키로로 연식 대비 키로스 아주 좋습니다. 자 5.1U에서는요. 성능 상호를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무사고 도어 두 곳 교환된 모델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아우디 A8이고요. 5.0TJ 쿼트로 롱바디 디자인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요. 신차 출구 금액 약 1억 4천이 넘는 금액으로 출구했죠. 1억원 빼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아우디 A8 마지막 버전이 16년식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우디 A8 중에서요. 이 가장 최신형 3세대 가장 최신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 기본 컬러 외관은 블랙이고요. 실내가 올 브라운 톤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우디에서 나온 제가 시트에서 이런 시트는 처음 봅니다. 자 그래서 실내도 인디오도가 들어간 이제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롱바디 50TDI 3차 CC V6 디젤 엔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는 뭐 말할 거 없이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죠. 자 최고 출력은 250마력이 50붙호크고요. 8단 자동미션 4륜구동까지 기본이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은 그냥 이 아우디에서 만든 최고급 차량. 최고급 옵션 최고급 기술력이. 포함이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면부 이렇게 순정 LED 전방 센서. 이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측면부로 오게 되시면 롱바디이기 때문에 일단 뭐다? 차가 굉장히 깁니다. 자 그래서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휠도 이렇게 보시면 20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좋습니다. 휠 스크래치 없고 아주 깔끔한 모습이고요. 자 아우디에서 이런 옵션들은 기본이겠죠. 고스트도. 자 그리고 이 뒷좌석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우디 A8에서요.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 색상을 이런 브라운 컬러를 만나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했고요. 게다가 뭐 11년식 12년식 아우디 A8는 많이 있지만요. 15년은 아 15년 16년. 그 중에서도 16년식은요. 정말 매물이 귀하다 못해 귀합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나 플래그십 살 건데 좀 연식효수 짧은 이렇게 관리 잘 된 인디오도까지 들어간 모델 원회라고 하면 마지막 한 대입니다. 그런 컨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좌석 제가 잠깐 앉아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공간 확보는 말할 거 없이 너무 여유가 있고요. 암레스트 쪽에도요. 열선 통풍 다 매뉴얼들 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전동 시트까지. 와. 자 그리고요. 이렇게 상단에 이 램프가 무드등이요.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기본 A8이랑 좀 비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50등급의 이 롱바디 디자인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아우디 A8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 색감이 정말 미쳤습니다. 모니터 상단에 이렇게 조명들을 딱 보면서 아 내가 성공했구나. 이 차량을 딱 타시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도어 쪽에는요. 뭐 메모리 시트 그리고 이제 사이드 커튼 이런 부분들은요. 뭐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아우디의 A8 후면부 모습입니다. 자 이 최신형 모델답게요. 크롬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리얼 앰프 쪽에도 크롬 아래쪽에도 크롬. 자 듀얼 머플러 이제 리얼 앰프도 아주 최고급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우디 A8 롱바디고의 50TJ의 쿼트로 이렇게 레터링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보여주시면요. 트렁크 공간은 뭐 정말 미친 듯이 넓지는 않네요. 네 이제 롱바디이기 때문에 약간 뒷좌석 공간을 좀 더 넓게 갖고 적절한 사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저희가 A8 판매 금액 말씀드릴게요. 1억 4,500 정도의 신차로 판매했던 차량이고요. 1억 일단 까고요. 뒷자리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80 마지막 버전인 A8 오늘 준비한 금액 4,080 가격 좋죠. 전액 할부 탁송거래 다 가능합니다. 최고가 매입. 이 차량 문의주시는 분한테는 제가 최고가 매입 해보겠습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와 실내가 그 감성이 또 일반 A8하고 완전 다르네요. 역시나 똑같은 차량이지만 연식하고 등급마다 이렇게 실내 또 감성이 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시면요. 이 도어 쪽에 메모리 시트, 도어 락장근 장치, 아래쪽에 이제 윈도우 버튼이 있고요. 자 이렇게 아우디 익스클루시블한 이제 레터링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사운드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네요. 시트는 전동 시트,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는 오토라이트, 오토라이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본이고요. 아우디에서 가장 좋은 핸들, A8에 적용이 되어 있는 아주 그립감 좋은 핸들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단에는 이렇게 썬루프 기본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시트 보여주시면은요. 가장 편안한 시트, 아주 고급스러운 시트. 자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블랙박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크진 않아요. 그냥 딱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360도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아날로그 시계 들어갈 거고요. VDC 기능, 전방 센서, 커튼 뒤쪽에 이렇게 옵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 누르면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도 있고요. 자 그리고 오토 에어컨, 열선 통풍 다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호트 홀드 기능, 엔진 스타트 버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우디의 차키는 이런 디자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플래그십인데요. 동급 대비 S 클래스랑 비교를 했을 때 약 2500 정도처럼 하더라고요. 동급 차량으로 봤을 때. 근데 매물이 없다는 점 아우디는. 이 차량 한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아우디의 A8 롱바디 차량 준비했고요. 마지막 한대입니다. 자 이런 차량 어디서 쉽게 만나보실 수 없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4,080만 원에 준비했고요. 전액 할부 및 탁송 거래, 대차 매입, 최고가 매입을 보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섬타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